이 차 사주면 안 돼요? 이 차 사주면 안 돼요? 이 차 사주면 안 돼요? 마음에 들어? 나 너무 좋아 갖고 싶어 내가 뭐 하면 이 차 사줄 거야? 에이 뭐해 이걸 그냥 싸면 되지 사주세요 근데 얼마 안 돼? 이거 얼마 안 해? 한 8,300원? 뭐? 8,300원 턱 때린다 턱 때린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처지의 김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세현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먼 곳까지 왔어 맞아요 여기가 가평인데요 가평? 날씨도 좋은데 우리가 가평까지 여기 왜 온 거지? 왜냐면 오늘의 주제가 왠지 뭔가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저희가 캠핑 이런 레저 이런 느낌 맞아요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아 맞다 여러분 글로벌 모터지 좋아요, 구독, 꾹꾹꾹,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까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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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캐딜락의 대어 SUV 소개해 주려고 맞아요 자 오늘 살펴볼 차량은 캐딜락의 XT6 자 보시죠 짠 잔잠 곧 1. 3. 5. 5. 5. 6. 진짜 크다. 맞아요. 그냥 말 그대로 대형 SEOV야. 그리고 일단은 얘가 전체적인 큰 느낌도 있고 낮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크다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 그래? 이제 차를 좀 볼 줄 아네. 여기 지금 이거 블랙, 하이그로시. 신의 한 수지. 아, 신의 한 수야? 그 정도야? 근데 좀 많이 들어간 감은 있어. 밑에부터 해가지고. 맞아. 그래도 이쁘긴 이쁘네. 잘 빠졌네. 근데 원래 이렇게 헤드램프가 조금 작은 게 또 스타일인가? 작은 게 스타일 아니고, 이거 작게 만든 거지. 그래서 좀 뭔가 큰데 좀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헤드램프가 나는 주는 것 같아. 좀, 좀 이렇게 약간 매서운 눈? 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데일라이트가 되게 길게 빠졌잖아, 세로로. 오케이. 근데 이 데일라이트가 신기한 게 있어. 왜? 바로 방향 지시등. 어, 방향 지시등. 깜빡이. 이게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색상이 원래 보통 주황색이잖아. 그치. 얘네는 이제 미국 스타일인가? 미국 스타일은 무슨 색깔인데? 레드. 죄송합니다. 또 여기 캐딜락의 고유 디자인이지. 이 부분 아니야? 그치, 여기. 여기 이렇게 쫙 빠지는 거. 모서리처럼 이렇게 만든 거. 응. 이거 박으면 근데 진짜 아프겠다, 그치. 근데 진짜 나는 딱 첫인상이 멀리서 보자마자 아, 캐딜락이구나. 사실 나는 캐딜락 차를 처음 타보거든, 오늘 타게 되면은 오늘 처음 타보는데 그냥 보자마자 뭔가 내 차 같고 많이 타본 거 같고 뭔가 친숙한 느낌이 딱 들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2, 3년 동안 이게 슈퍼레이스 바디, 카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꺾자마자 들어오는 게 타이어, 휠. 이 타이어가 지금 현재 20인치가 장착이 돼 있어. 응. 21인치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가능하고.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움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크롬. 크롬. 반짝거리는 거. 요즘 대세인 거 같아. 근데 확실히 진짜 옆면에서 봐도 진짜 든든하다 얘가. 옆이 길쭉하잖아. 우선 대형 SUV답게. 굉장히 길고. 윈도우도 딱 3열 시트인 것처럼. 딱 누가 봐도 3열 시트다. 어. 창문이 하나 더 있다. 더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누군가 있다. 이걸 다 알려주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 캐딜락에서 이번에 2차를 강점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뒷좌석이 그 넓은 공간. 그리고 높은 헤드룸인데. 그거를 딱 창이 말해주는 거 같아. 이 창 크기가. 아 뒷좌석이 얼마나 넓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말해주는 거 같아. 그래서 뒷좌석을 조금 좀 편하게 높게 하기 위해서. 어. 여기가 좀 밑으로 안 떨어지고. 약간 직각 형태를 좀. 그치. 딱 있잖아. 리얼 앰프를. 이렇게 뭔가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게 해서. 커버를 좀 씌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 이게 또. 이 각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겉에 이걸. 이런 식으로 또. 디자인을 한 거야. 씌운 거야. 그래서 이 커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더 조금 뭔가 큰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좀 묵직한 느낌 있지. 어. 약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또 이거 트렁크 이 라인하고. 딱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역시 여기도 그냥 캐딜락이네. 어. 뒤로 박아도 아플 것 같아. 이거.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데까 없어가지고. 했어? 못 봤어. 박피디한테 혼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카메라 인걸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자 어디에 숨어있냐. 여기 있겠지.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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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끼는 거지. 이렇게. 근데 사실 진짜 깔끔하긴 하다 다시 봐도. 이게 딱 보면은. 뭐 군돌덕이 없잖아. 우선 이게 없으니까. 응. 그런 모습은 봤고. 실내 모습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이 얼만큼 잘 달려줄지. 우리 타봐야 되지 않겠어? 이 녀석이라니. 너보다 큰 차 같아 이 녀석이라니. 너무 좋아.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직접 타보고. 그 느낌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그래. 그러면 오빠가 먼저 타는 걸로. 그래. 고고. 오늘 의상의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아 박빈이 귀찮게 하네. 오늘 의상은 아웃도어 컨셉이야. 그러니까. 아 우리 정달골하네. 근데 선인장은. 어. 되게 이쁘다. 외관이 큰 만큼. 실내도 타니깐. 어때요. 엄청 크잖아. 뒤에도. 뒤에 안 타고 모르겠어요. 뒤에 보면 되잖아. 저랑 오늘 싸울래요? 어.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지. 딱 한 손에 이렇게 좀 잡고도 남아. 그러니까 좀 얇은 감이 있어. 근데 얇은 거는 또 이제 시내 주행을 할 때 또 주차를 할 때는 편해 은근히. 근데 이제 고속 주행에서 약간 좀 조작할 때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이 차는 워낙 묵직하니까 차가 크고 그래서 얇지만 그래도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야. 그래서 조작하기에 무리가 없다. 왜 웃어? 왜 웃어? 오늘 되게 열심히 한다. 오늘 뭐 있어?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 너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웃으면 너 영원히 웃고 싶어? 삐에로 만들어줘? 가솔린은 가솔린이다. 왜? 뒷다수용해서. 요즘 디젤도 이 정도로 다 조용해. 우리 지난주에도 좀 조용했잖아 생각보다. 가솔린이잖아. 근데 오늘도 되게 생각보다 조용하다. 차가 크고 또 가솔린이지. 그러니까 더 조용하지. 흔들림이 별로 없으니까. 나 큰 애 났어 어떡해. 왜? 왜? 오빠 얼굴 볼 때마다 나 이렇게 웃기지? 그럼 앞을 봐. 죄송합니다. 딱 이거 타니까 어때 이거 대시보드 하고 좀 만져봐. 느낌이 어때?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컬러 느낌을 좋아하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에 조금 벗어나는 거라서 나는 조금 나 괜찮은 것 같아. 괜찮다고? 이게 A필러 있는 쪽이. 저게 이제 아예 좁혀서 유리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와 이게 사각지대가 원래 좀 안 보이잖아. 근데 잘 보여. 거기다 사이드 미러가 그 A필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도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이 공간에서 이 사이가 잘 보인단 말이야. 근데 딱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되게 넓어 보이는. 그 와이드한 느낌 때문에.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 때문에.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넓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 몸으로 닿는 느낌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차량. 기어 노브가. 전자식인데. 좀 크다. 큰 편이야. 손을 이렇게 얹혀서 가기에는 편하다. 기어 노브가. 잠깐만 잠깐만. 박필지 지금 하품 한 거야? 내려줘? 어떻게 하품을 하지?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재밌게 좀 해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1열은 이렇게 승차감하고. 우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 3열은 불편하다. 내가 얘기했잖아. 안 타봐도 알겠지. 2열은. 듣기로는 되게 편하다고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가 2열을 굳이 타면 멀미만 나니까. 2열에 탄 사람한테 물어보자. 네. 어때? 박PD. 2열 어때? 드세요. 편해? 우리 박PD가. 약 지금 97km 정도 되잖아. 어. 저 친구가 편하면. 어. 차가 엄청. 편하다. 편하다. 2열이 편한 거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멸치? 어. 김코디. 김코디는 어때? 편해? 너무 편하시지. 2열 편해? 지금? 어. 어. 뭐야. 묶비권이야 뭐야. 지금. 둘 다 묻어버릴게요. 그냥. 엄마. 좀 이따가 내가 운전하고 2열 타봐요. 타기 싫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안 타려고. 이거 대답해주면 되잖아. 그래.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속도가 높은데. 높다는 느낌을 잘 못 받겠어. 위험하네. 그럼 또. 운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확실히 조수석보다 운전석이 더 조용하네. 카메라 또 왔는데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할 거야. 아. 시골길로 들어왔는데. 응. 약간 좀 울퉁불퉁하잖아. 도로가. 도로 상태가 안 좋아. 그렇지. 근데 이 지금 XT6의 승차감은 어떤 거 같아? 좀 달리니까? 운전을 해보니까? 어. 일단은. 조용하고 좀 편한 느낌? 근데 아직 속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지금 40km 정도야. 40km네. 근데. 내가 맨날 내 차랑 너무 비교를 했네. 내가 저번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 왜 자꾸 나 쭉쭉 치면서 얘기하잖아? 아퍼. 속도를 줄이라고. 아 진짜 모르겠어. 못 느끼겠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지금 한 10km 정도로 가는 줄 알았어. 이게 코너 돌 때 좀 뭔가 안정감이 있네. 아까 오빠가 운전할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응. 코너링 돌 때 막 몸이 휘청거리는 거기보다 좀 뭔가 좀 묵직하게 안정감이 좀 느껴졌는데. 이게 내가 직접 운전을 하니까 더 느껴지는 거 같아. 차 무기력 있어서 좀. 차 무기가 나가니까 더 안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렇지. 와 소리봐. 이 속도인데도 이 정도야? 왜 어땠는데? 속도감을 못 느낄까? 못 느끼는 정도야 지금. 아 제가 속도를 못 느끼겠다. 그만큼 정숙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 속도를 못 느끼는 거야. 그 느낌이 딱 있어. 어 됐다. 됐다 나왔다. 우와. 우와 이거 찍어줘. 우와. 우와 신기해. 이게 나이티비전. 우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줄일지 않아? 아니 나 괜찮은데. 괜찮아? 어. 왜 졸려? 뭐 거세인지? 새끼 넣어놓고서 안 졸려? 오래 하시겠다 시청자분이. 내가 댓글들 하나 더 알겠어. 나 고개에서 잘랐는데? 아무LED에서 종이좋다 stacks. tempo. 오잉.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